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극기계면에 있는 무상사라고 하는 아주 작은 사찰입니다 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또 생계 어렵고 정말 그 한마디로 줄도산이라는 말이 생각날 정도로 한 동네의 가게가 50% 60%씩 문을 닫고 어려운 정말 이렇게 어려운 때가 보릿고개 말고 또 있었던가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찰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성당도 그렇고 정말 헤쳐나가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그나마 저 같은 경우는 큰일을 벌이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불산해지는 건축하신 종교에서는 지금 은행 빚을 감당을 못하고 이자를 감당을 못한다는 가슴 아픈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서로 공유하고 같이 가는 어떤 행복한 일이 없을까 하고 공유를 하고 생각한 끝에 바로 유튜브 보페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사실 예전부터 있었어요 있었는데 실행을 못하고 있다가 이런 기회에 해봐야 되겠다 해서 갑자기 세 사람이 뭉쳤습니다 뭉쳐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mbc에서 한 45년간 근무를 하시고 포항 mbc 사장님을 역임하시고 정년퇴임하신 정기평 대표님과 또 우리나라 중앙가수죠 김혜수 가수 유튜브 김혜수 가수 두 분이 저와 셋이서 의기투합해서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결과가 오늘 이 방송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주의도 많이 들었어요 짧게 하시고 뭘 어떻게 하시고 다 잊어먹었습니다 잊어먹고 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가 됐든 아니면 교회의 성도 신자가 됐든 또 일반 어느 분이 됐든지 간에 공부라는 것은 마음공부겠죠 마음공부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도 어떤 뭐 tv가 있거나 책이 있거나 인터넷이 있어서 공부를 했던 건 아니고 마음을 공부를 해서 지혜가 구족이 됐기 때문에 세상을 이렇게 통체로 알 수 있는 해안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은 극락이 될 수도 천당이 될 수도 있고 또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 바로 그냥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서 즐거운 자리 그것은 바로 천당이고 죽도록 괴로운 자리 그것이 지옥이에요 죽어서 지옥 극락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몰라요 가보지를 않았어요 아직 그래서 좀 빨리 가보고 싶은데 그것도 잘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되나 봐요 그쪽 가는 게 제가 항상 그 신도님들 이렇게 오시면 법회 때 항상은 아니지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죽어서 극락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다 극락 가고 싶대요 극락 가고 싶죠 극락 가고 싶죠 지금 가고 싶은 사람 손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도 극락을 아무리 좋다 해도 이승만 못하다는 뜻이에요 살아서 내가 맛있는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솔직한 말 죽은 다음 성의 세계를 막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나는 갔다 온 줄 알아요 왔다 오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자신있게 말을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부처님을 보셨다는 분 하나님을 보셨다는 분 많이 저는 봤습니다 저도 어려서는 교회 사택에서 살았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카톨릭의 이태석 신부님 부산 삼덕성당 옛날에 계셨고 부산 태어나셨죠 우리 고모 아들이에요 고정 사춘 동생인데 47년생을 살고 하나님 곁으로 가셨지만 단 하루도 그 신부님은 괴롭게 산 적이 없어요 제가 볼 때 항상 웃어요 항상 밝아요 항상 고맙고 항상 감사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성인 아니에요 성인이라는 게 뭐예요 성스러운 인간 성스러운 사람 성스러운 사람이 뭐예요 항상 고맙고 항상 즐겁고 항상 기쁘고 불평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인이 달리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스트레스 받고 속거리고 정말 불쌍하죠 옛날 말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천석군 천가지 걱정 만석군 만가지 걱정 가지고 산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 몸이 어디로 움직이면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뭐가 따라다니냐 그림자가 따라다니냐 몸의 그림자가 따르듯이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는 밤이 길어요 밤이 길고 지쳐있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기가 힘들 정도로 지쳐있는 낙연애한테는 지척 바로 한 발 앞이 지척이 천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은 오매불망 일념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데 또 상대방은 까맣게 이 사람을 잊어먹고 있다 이 두 사람이 만약에 만난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뭔가 이게 손바닥에 소리가 날려면 부딪혀야 되는데 한쪽은 여기가 있고 한쪽은 밑에가 있고 한다고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은 오매불망 보고 싶고 한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으면 만나도 만난 것이 아니고 본다 해도 본 것이 아니에요 나는 스님이 말이야 보고 싶어서 한 번 만나서 본문 한 마디나 듣고 싶어서 철회를 찾아왔는데 스님이 매일 엉뚱한 짓만 하고 있다 난감하네 이게 난감한 거예요 맞지요? 그럴 때는 스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분 잘못이에요 왜? 말을 해야 알지 말을 사실 이렇게 스님 보고 싶고 말씀 한번 듣고 싶고 상담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해야 되는데 눈치만 보다가 보다가 그냥 가서 아이고 거기 가면 우리 스님 말이야 쳐다보지도 않고 말 자기가 말을 해야 알지 내가 무슨 부처님도 그건 몰라요 아시겠어요? 네 바로 그런 이치다 이 말이에요 표현을 해야 돼요 지금 시대가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표현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표시를 해주지 않으면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전화합니다 이렇게 딱 정순덕 부살림 한번 봅시다 그래도 저분 바빠요 시간이 없어서 들은 척은 하는데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빗속을 뚫고 부산에서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첫 방송이라고 힘을 주시려고 와주셨고 다른 분들 많이 오셨는데 예쁜 보살림 그동안 안 보이셨는데 살며시 마치 너구리가 한 마리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예쁜 너구리가 그쪽에 또 앉아계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서로 생각을 해서 생각하는 두 마음이 간절하다면 이생에서 다음 생에 이르도록 몸의 그림자가 따르듯이 서로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능험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생 또 전생 현생 다음생 이런 얘기들을 불교에서는 많이 해요 그런데 아마 거의가 내가 태어나기 전을 전생이라고 생각해요 또 죽은 다음에 가는 세상을 다음 생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생이라는 건 지금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지나가버린 시간을 전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생은 뭐예요? 이 시간 다음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후생이라고 해요 그럼 지금 이 시간은 뭐예요? 알아맞춰보세요 이 시간은 뭐예요? 현생 상품 드릴게요 저는 상품을 많이 줍니다 왜? 제가 주지스님이잖아요 주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나를 달라는 사람이 없어요 불행정 다행이에요 줄 텐데 그렇듯이 현생을 기준으로 지나간 거는 전생 오지 않은 건 다음 생 현재 지금 이 순간 찰날을 현생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하지 말고 이해가 가시죠? 관세현보 잘 해보세요 교회에서 아멘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을 생각하는 것도 마치 어미가 어미가 자식 생각하듯 하지만 자식이 멀리 달아나버리면 생각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식이 없는데 죽은 자식 뭐 만지게? 역시 문상사 신도님들은 아주 매너가 있어서 그 말은 또 차마 못 하시네 죽은 자식 그거 그거 만지듯이 똑같은 뜻입니다 자식을 생각하고 부모가 자식을 엄마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하지만 자식이 멀리 떠나갔는데 생각하면 뭐하는 자기 속만 썩지 그게을 보고 감히 어리석다 어리석다 시집간 딸님이 아들 계속 속거리고 생각하고 잘 살아야 될 텐데 사이가 좋아야 될 텐데 우리 사이가 바람을 피지 말아야 또 안하나요 차라리 밝고 좋은 생각하는 게 나아요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생겨요 왜? 에너지가 좋은 에너지가 흐르니까 나쁜 생각 사이가 바람을 피우면 어떡하지? 바람이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왜 자꾸 그쪽으로 에너지를 끌어보내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네 바로 그렇듯이 자식이 어미 생각하기를 어미가 자식 생각을 하듯 한다면 어미와 자식은 이생과 저생뿐만 아니라 어떤 생을 지나도록 마치 몸의 그림자가 따르듯이 서로 어긋나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능험경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 이 순간 노래도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내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 왜? 지금 마누라도 신랑도 컨소님도 내 앞에 없잖아요 지금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우리끼리 다 부모 형제보다 더 뭉쳐야 그걸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진이 났다 전쟁이 났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예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이 현실 현재 이 순간 이 찰나보다 더 중요한 건 세상에 없어요 집에 내가 돈이 한 10억 있다 휴지도 안 돼요 휴지도 안 돼요 그럼 뭐 할 건데요?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게 아닌데 내가 쓸 수 있는 것만 내 거다 이 말이에요 써버린 돈만 내 것이다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곰팡이 나고 벌레 끓고 도둑 오고 강도 오고 제비도 오고 꽃뱀도 오고 노름꾼도 오고 술도 오고 나를 망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식한테 물려주면 또 어떻게 돼요? 싸우고 지지고 보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감옥 가고 형제 간에 완전 전쟁이 나는 현재를 가장 순간을 가장 찰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바로 바로 부처님이 될 수가 있어요 부처님은 그런 존재야 오늘 이 순간 행복하고 건강하면 죽는 날까지 행복하고 건강한 거예요 왜? 지금 건강할 때 죽으면 그게 죽는 날입니다 지금 괴로우면 죽는 날도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할 때 즐거울 때 탁 죽음을 맞았다 행복하고 즐거운 곳으로 태어나게 돼요 왜? 싸이클이 행복했으니까 근데 죽는 순간 괴로웠다 그럼 고통스러운 데 가는 거예요 싸이클이 에너지가 쭈그라들어가지고 조그만해지니까 조그만 생명체로밖에 파고들지 못한다 오늘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항상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시간과 순간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세 문사를 크게 보세요 다시 아멘